여수 시의회 문갑태 의원이 여수산단 환경안전대책을 촉구했습니다. 문 의원은 오늘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새하 M&S에서 발생한 이산화한가스 누출과 화재는 안전불감증을 보여준 후진적 사고라며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민관합동조사를 실시해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 시민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 문 의원은 또 과거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사건과 관련해 민관협의체 공고안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환경감시센터 설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